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로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반기시는 분은 많이 반기실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좋은 판결이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28년도 12월 11일 날 김용균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서부의 서부발전에 태안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역회사입니다. 자회사 계약회사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씨가 태안발전소에서 새벽에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목이 잘리는 처참한 모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그 당시에 몇 사람이 기소가 되고 했습니다만 서부발전에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해서 또 민노당 여러 노동세력들이 총관리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기업의 업주를 처벌하는 그전에는 처벌자가 대개 실무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업주를 처벌하는 굉장히 강력한 소위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농성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 12월 달에도 격한 12월까지 흐름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2021년 1월 8일 날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고의 책임을 무한정으로 위선에 일반 관리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그래서 서부발전 대표에 대해서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비교적 다행스러운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최고 경쟁자에게까지 그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을 묻는 것하고는 책임이라는 것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이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감독에 대한 구체적 감독에 대한 어떤 사정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는데 이 중대재해법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국힘당의 무책임한 무정견, 무정책, 무사려, 무분별의 입법 태도를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대재해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1년 얘기들이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다른 소위 말하는 진보법안 우리 경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무책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조차도 자제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농성이 일어나고 정의당이 가세해서 시위를 벌이는 장소에 그 당시에 국힘당의 비상대적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씨가 직접 가고 그러면서 국힘당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힘당이 찬성으로 도니까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원래 우리가 노동자들의 지지세력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조직이어서 바로 합의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탄하려고 하는 것은 국힘당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강정책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저 다수 대중이 원한다는 생각만 들면 무조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 국회가 만든 이 법 중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여러분께 쭉 얘기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실 텐데 이 놀랄 만한 법안들의 대부분은 여야 합의이거나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국힘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민주화법입니다. 이 경제민주화법은 하나의 단일 법이 아니고 12개 법률안들을 쭉 개정해 나가는 일련의 시리즈 입법인데 12개 법안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통과되는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법안 12개 전부가 사실은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반시장적 법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적으로, 사적으로 뛰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잘 압니다. 경제민주화법안 12개가 전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 통과되었습니다. 국힘당이 앞장선거죠, 당연히. 우리 제가 국힘당은 요즘 법안 거부 안 하고 많아.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도 국힘당이 통과시켜요. 국힘당이 여당일 때 통과시켜요. 국회 선진화법. 이번에 양국관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저는 천만당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52시간 근무시간법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관계법이 국힘당이 적극적으로 지지와 찬성을 해주는 합의과정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제야보수 세력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사전선거도 국힘당 범위입니다. 사전선거. 국힘당이 하자고요. 해외동포선거. 중국 동포를 비롯해서 해외동포선거. 이것도 국힘당이 주장했을 때 지난번 4.15 선거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QR코드 찍지 마라 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서 QR코드는 바코드하고 전적으로 똑같은 것이다는 대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QR코드를 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2015년에 대통령 입법, 대통령이 시행령을 정하죠.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정부로 넘어가고 정부는 그 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정합니다. 시행령. 그런데 국회가 그 시행령을 되가져와 시행령,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을 정부가 정한 시행령을 다시 가져와 우리가 또 고치고 또 말하자면 다시 보겠다. 제의, 말하자면 제의심을 하겠다. 그 하나는 소위 국회법 개정안. 그 국힘당이 한 겁니다. 그 국힘당이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 유승민 씨가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싸움이 난 거죠. 이런 법도 있었습니다. 역시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중에 악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 국회법 개정안인데 국회의원들은 원래 헌법에 의하면 헌법 제49조로 제 기억합니다만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라는 게 특권을 주는 거군요. 배타적으로. 누구누구에겐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민원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만 법 절차하고 달리 민원을 자기가 처리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게 헌법에 국회의원들의 청년모임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말이 나왔습니다만 김영란법 그 논란이 많아서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이번에도 또 한덕수 총리가 고쳐야 되겠다. 불가피하게 또 말하자면 밥 먹는 가격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3만원에서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올려야 되겠다는 김영란법. 그 국힘당이 만든 법 아닙니까? 대한민국 악법 중에서 국힘당이 만들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악법 중에서 국힘당이 선도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국힘당이 기꺼이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만들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양국관리법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국힘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양국관리법하고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들이 아예 내지도 않았던 법입니다. 통과시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발의도 안 하고 있던 법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딱 정권을 잡으니까 그거 싹 꺼내가지고 통과시킨 거죠. 물론 대통령이 다행히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국힘당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력하냐 국힘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할 때 이념도 없고 정강정책도 없고 그저 주변의 눈치를 봐가지고 뭐 세불리하다 싶으면 얼른 도장 찍어주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먹고 양국관리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국힘당이 남아서 도장 찍어주면 더 좋은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도장을 안 찍네 아마 이래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아마 국회 분위기 좋을 때 승리해 밀어서 밀려났을 겁니다.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도. 그런데 개혁입법 중에 국힘당이 밀어붙인 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국힘당은 아무 생각이나 국힘당은 무뇌정당입니다. 뇌가 없습니다. 아무 법이나 52시간 통과시켜주고 합의해 주고 중대재해법 김종인 씨가 가서 정의당하고 가서 박수치고 통과시켜주고 경제민주화법은 오히려 국힘당이 다 법안 작성해서 통과시키고 해외동포 선거권 주자 막 해서 하고 중국 동포도 주고 사전 선거도 만들어서 국힘당이 만들고 QR코드도 만들고 수많은 노동관계법 2015년에 국회법 개정한 시행령 대통령 정부가 맞는 시행령 다시 가져와 우리가 다시 보겠어. 다시 고치겠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유승민 쪽에서 내가지고 유승민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까지 만들었죠. 2016년 국회법 개정한 파동도 또 있습니다. 이게 소위 아까 얘기하다 잠깐 중단되었습니다만 김용란법, 국힘당이 통과시킨 법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그 민원을 정부 부처에 일일이 전화해서 접할로 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모아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쭉 통보해가지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다시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위헌적법을 내고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이에요. 국회법이에요. 유승민이었어요. 그것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은 도대체 내가 있나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법안을 만들 때 국회의원의 기준은 뭐냐.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면 따라간다. 민주당이 주장할 거로 예상되는 법이 있으면 미리 주장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럼 국힘당의 이념의 기준은 뭐냐. 그게 87년도 민주화 체제입니다. 87년도 민주화 체제 자체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87년도 민주화 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측입니다만 굉장히 강한 보수 중에서도 87년도 민주화 체제는 불가피한 체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87민주화 체제에 독소조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간 거다. 87민주화 체제라는 것은 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고쳐졌습니다. 헌법 제2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고 직선제가 되고 또 헌법 전문의 그 논란이 많은 임시국회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87년도 체제? 이때도 국힘당이잖아요. 도대체가 대한민국 악법 중에서 국힘당이 열심히 앞장서거나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악법이 있겠는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힘당은 그런 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힘당으로 하여금 국힘당을 비판하죠. 국힘당, 저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국힘당이 무슨 보수정당이냐? 그저 전국에 민주당이 세지 않은 지역에 민주당이 약한 지역에 그저 지역토호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고 지역토호들이니까 중앙에서 지역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중앙에서 부하 내동하고 적당히 하자고 압력 들어오면 적당히 못 이긴 척하고 통과시켜주고 자기는 정작 국회에서 내 동네 그린벨트가 어디 풀리나 이런 거나 하고 있는 부패한 자들의 정당이다. 썩은 자들의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반응이 그래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국힘당 개혁을 이번에라도 꼭 해야 되겠다. 보수가 제대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발언을 하려면 국힘당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런데 국힘당을 못 고쳤던 이유는 그동안의 상대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힘당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선거에서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그냥 국힘당을 살려놓자 하고 또 미봉을 하고 또 국힘당이 엉망을 해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민주당에 30년 직권을 줄 수는 없지 않나 그래도 미워나 공락 국힘당을 직자 밀어주자 해서 백몇 승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국회 가서 다 이런 짓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국힘당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국힘당을 정말 제대로 혼을 내고 고쳐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다행히도 신당이 나온다잖아요. 어떻든 이 신당도 칼라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준석 신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은 어쩔 수 없이 대구, 부산, TKPK 지역에서 가져간다고 보고 서울 수도권에서라도 좀 신진, 진짜 보수다운 보수 인사를 당선시키자. 그 결과적으로 합치면 더 좋겠죠. 더 커지겠죠. 저는 이번이 저러의 기회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국힘당 이번에 좀 고쳐놓자.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좀 고쳐놓자. 국힘당과 그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신당을 합쳐서 한 150석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중대재해법을 다행히 업조의 처벌을 면책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주는 고통 국힘당이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행해왔던 허다한 무위념, 무정연, 무뇌, 무사고 봄겨울, 봄가알로 버스를 수십 대를 해가지고 소풍이나 다니는 장경원 같은 국회원은 안 되겠다. 이제야말로 국힘당 적 보수를 재구성을 하자. 보수를 재구성을 하자. 그걸 신보수라고 불러도 좋고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보수를 재구성합시다.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여러가지 법들 죽 불러드렸습니다만 다 국힘당이 했는 겁니다. 이 국힘당을 안고쳐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